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제 생일이에요 제 첫 번째 생일 생일 맛있겠네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보뇽 생일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가 어제 미역국 직접 갖다 줬어요 김 먹고 싶다 김? 아줌네 깐져놓으셔 생일이니까 봐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날 이 흰쌀밥에는 김을 올려야 돼 인종 음 맛있는데 꼭 이 미역국에 들은 소고기를 아껴먹게 된다 별거도 아껴네 그렇다고 많이 넣긴 점 그런게 미역국에 소고기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착해져 그러거든 날씨가 굳이 좋아 내 생일이니까 날씨가 안 좋을 리가 없지 이제 비 온다고 그랬거든요? 맛있게 드셨어 선생님 생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지금 생일 4번이에요 지금 원래 2번이었거든요? 결혼하고 나서 응역 생일 1번 양역 생일 1번 어머님때서가 하는 생일 3번 여러분들과 하는 생일 파티 1번 생일이 바로 이 맛이에요 나중에는 3월 중순부터 여러분 제 생일이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 맛있게 먹네 여러분들의 패션 여러분 저희는 영화 보러 왔어요 영화 영화를 거의 한 1년만에 보죠 1년 넘었죠 진짜 한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내 생일이기 때문에 꼭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본다 본다 준비 보세요 우와 미쳐져 내 생일이라 이렇게 꽃을 준비해 놓으셨나 봐 오빠가 준비한 거 아니야? 내가 다 준비했지 아니 그렇게 돈 많이 쓰면 어떡해 아 그렇게 많이 준비하면 어떡해 이벤트 남자 완벽해 그럼 가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치즈 맛 화이트 맛 마라 맛 있거든요 여기 맛 뭐 사보자 우리 마라 맛이 있어? 응 마라 여기 여기 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기 민트 초코 아몬드가 있는데 안돼요 생일인데 생일 내 생일 하자 그럼 우리 밖에 없어 지금 오빠 내 생일이라서 그럼 개요했구나 1분 있으면 여기 축하해줄 거야 이제 내 생일 축하 멘트? 어 그런 거까지 했어 그런 거까지 안 해도 됐는데 연예인도 섭외해서 연예인도 나올 거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길래 여러분 여기는 여의도의 프리미엄관이에요 무려 한 자석이 2만원입니다 진짜 비싸죠 그게 비싸게 저쪽으로 가봐요 영어가 요거밖에 없었어요 앉아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는다요 오 오 리클라이너 오 오 맛있는데? 영화 볶을게요 이거랑 슈크림이랑 슈크림이랑? 슈크림 크루아상 한 두개랑 이거 그냥 다 주세요 다 두개씩 네 에피사이즈요 이거 뭐죠 이름이? 크라파초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난 아직도 못먹어 이거 먹어봐 뭐해 아 그래 똑같은데요? 아 그래 아니야 똑같은데요? 아 그래 아니야 네 여러분 방금은 슬로우모션으로 가르파티 용감 모시기를 다 먹었고요 이미 자 다음은 로제 뇨키입니다 얼른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겠다 언니부터 가져가세요 갖고 간다 이게 트러플이야? 응 너무 예쁘다 근데 기네 아니 근데 진짜 선영이는 딱 승모같은 성격으로 만나야 돼 맞아 맞아 차분하고 중간을 잡을 줄 알고 와 왜 좀 이래? 감사합니다 자 로제를 먼저 해치우고 다음은 트러플 파스타 오일 파스타 3개가 있다 음 음 이게 고기랑 곁기라고 하잖아 오 오 그치? 먹을 줄 아시네요 커피 나도 언니 방금 펴봐야지 응 올리고 썰어먹으면 맛있어 음 음 맛있어? 응 이거보다 잘 어울리는데 원래 쇼핑인데 응 뼈다귀 난 뼈다귀가 좋아 응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대비 이거 서로 먹으려고 했대 전 지금도 그래요 그니까 할렸다고 알았어요 응 지금도 그러지 않아 하얀색 거리네. 아쉽게 흔드네? 아쉽게. 지금 방금 먹고 싶어요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 이제 집에 도착했고요. 엄마 아빠가 이제 곧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. 그래가지고 시키려고요. 뭐를? 뿌링클을. 일단 뿌링클하고 치즈볼. 콜라 세트 하나 됐고요. 그리고 다시 DHC를 들어갑니다. 뿌링클을 더 시켜야 되고요. 네? 뿌링클을 사람이 웬맹이라고 더 시켜요? 뿌링소떡. 뿌링치즈볼. 뿌링치즈스틱. 두 개. 좀 오바인가? 두 개, 그냥. 당연히 선물로 쓸게. 알았어. 그러면 뿌링치즈볼을 안 할게요. 아니, 왜 안 해요? 왜냐면 어차피 아까 치즈볼이 하나 시켰거든요. 아, 그럼 안 해야죠. 뿌링감자. 네? 그리고 뿌링뿌링 소스. 근데 엄마 아빠는 맛초킹을 엄청 좋아하시거든? 그래서 맛초킹 하나 엄마 아빠 거 시켜주려고. 오빠는 또 먹고 싶은 거 없어? 어우, 그 정도면 먹고 싶은 걸 먹기도 전에 배부르겠대. 왜? 양이 너무 많으니까. 분바스틱 하나 시켜줄까? 아니. 알았어. 그럼 이만큼만 시킬게. 치킨이 왔어요. 치킨이. 자, 치킨이 왔으니까 배틀을 해야겠죠?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요. 네, 신났어요. 네. 맛초킹은 따로 넣으면 될 것 같아. 아, 너무 행복해. 힘을 빼세요 이럴 땐 어깨에서. 오늘. 절대 이 수프를 호프트로 낭부할 수 없지. 절대 안 되지. 그 다음. 프링클 감자. 우와, 미쳤어. 나는 진짜 이 프링클 감자가 새우도 제일 좋아. 감자튀김 중에 최고야. 감자튀김 중에 최고야. 양이 왜 이렇게 많아? 장난 아니지. 감자튀김이 안 진짜 많아? 난 이거 가지고 영화만 가고 싶어. 그 다음. 그 다음 뭐죠? 우와, 잠깐! 네? 치즈 왜 이렇게 많이 왔지? 이 정도면 먹어줘야죠. 치즈스틱 지금 하나 먹을까? 늘어날 수도 있잖아. 늘어내 버릴까요? 크, 발음이 제대로 안 되시네.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aufen으왕 모짜렐라인도 먹어보구. 맛있어? 음.. 그 다음 여러분. 프링클은 끝나지 않습니다! 마지막! 히에로! 뚜둥! 완성! 이렇게eda 후에 뿌링클 세트를 완성이 됐고요. 우리의 주인공을 두고, 적당한 주인공을 불러볼게요. 서브주인공! 마초킹은 이 약간 진짜 양념처럼 주셔서 요리 먹는 느낌이야 아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마초킹 마초킹 세팅의 끝나지 않은 포인트 아 걔는 마초킹 거야? 응 도동 마지막 하나 어디에다 둘 것인가 악수를 두면 안 돼 신의 한수를 가면 둘 수 있을 것인가 악수였습니다 장곡 끝에 악수 둔다 이런 한 속담이 있죠 먹으러 갑시다 엄마 아빠 빨리 와주세요 고마워 세상에 뿔링클하고 잘 어울려 우리 곰돌이에다가 솥을 안겨준다 들고 있어 너도 먹어 맛있게 저희 생일 파티에 오신 걸 축하드려요 초가 엄청 많아요 아니 맞아 스물여덟 개? 아홉이야? 네 너는 몇 살인데? 서름이야 너는 한 살 차이야? 네 스물여덟 개였어 엄마 아빠가 어 그래? 하나만 꼬자 그럼 아 그럼 되는구나 하나만 꼬지면 예쁘잖아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령이 생일 축하합니다 fern 소금 빌려 가지 이거 까실까? 내가 해볼게 음 오 오 장풍 나이스 음 이게 한 시간 뒤에는 맛이 달라진대요 반은 다를까?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? 기억하세요 자 일단 잘 먹겠습니다 나 포크 하나 더 있어야 돼 이거 먹어봐 먹고 있네 벌써 맛있다 식었어도 맛있게 내가 블링클 먹고 싶었어 내가 먹고 싶은 블링클 거의 다 시켰어 맛있다 이거 봐 이건 감자튀김이야 엄마도 이 소스 필요해? 고추 먹어봐 아주 좋은데 솔직히 이거를 5년째 먹는데 왜 그래 몰라 아니 맛있다고 아니 5년째 먹는데 새로운 거 먹는 것 좀 그래서 좋아 맛있어 그래서 선영이가 그렇게 했나봐 먹을 때마다 새롭게 먹나봐 그래서요? 이제는 거 봐 맛이 좋으면 그렇게 느껴지지 아니 그래도 나 몇 년 만에 먹은 아닌가? 선영이 눈꺼지잖아 엄마 생일날 먹었어 두 달 전에 먹었네 맛보다는 고마워 나는 아빠가 먹고 남겨준 뼈다귀가 너무 좋아 옛날부터 난 할부는 뼈다귀가 좋거든 그렇게 바닥에만 묶어가지고 꽃다발처럼 치즈볼 내가 많이 치즈볼 뭐? 행복해? 응 이거 갖고 행복하냐? 어떡하니 남부인클맛이 잘 가진 거 같아 먹는 게 최고지 오늘만 기다렸어 오늘 이거 먹으려고 우리 어제 다이어트 조시랑 먹었잖아 약간 바디감이라 그래야 되나? 무거운 듯한 떫은 맛 같은 느낌 엄마 이거 봐 위에 하나만 줘라 아니 뿔잉클은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만드니까 먹기가 힘들어 맛있어 이제 짜 뿔잉클이 원래 짭짤해 짜 자 뿔잉클 준영이 영상 통과해보자 우리 어? 헤헤 우린 치킨 먹는다 이렇게 돋아봐 뭐 먹는데 우린 뿔잉클하고 맛 좋게 먹어 되게 얇게 얘기해 선영이 아 어디야 우리 야 준영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데이지 자 많이 먹어 맛있겠다 너도 거기서 한국 전통 음식 양념치킨을 중국에서 잘 먹어봐 한국식 치킨이라고 써있어서 신났어 한국식 치킨? 이따 사진 찍어서 보내봐 준영아 빨리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 노래 불러 하하하하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 엉덩이 흔드는거 봐 손이가 돌아가는데 엄마 그날의 은행이 주니까 압니다 와아 사랑한대 됐어 이제 끊어 하하하하 잘가 응? 엄마말고? 하하하하 치킨 준영이가 없을까 말 못먹네 응? 준영이 있으면 다 바닥에 보일텐데 하하하하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? 공표 밀맥주 먹어봐 하하하하 먹어봤어 향이 상당히 좋다 응 어우 너무 맛있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우와 예쁘다 진짜 먹고 싶었니?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었어요 근데 되게 묵직하다 마음에 크림이 많이 든가 봐 그러니까 잘 먹네 응? 이거 봐 우와 뭐야 다 잘라봐야 돼 응 안에 크림이 엄청 많이 들었네 우와 얘는 단단해 으악 딴딴딴딴따 팥우유크림 우와 팥빙수 색깔 대박 먹어봅시다 요요 녹차부터 사부타 맛있어? 응 겸구멍팥으로 물어봐 으악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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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니 입에 묻어서 입에 묻었는데 왜 코까지 묻혀 아 맞아 묻혀야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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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난 초콜렛 먹고 싶어 한입 먹고 나서 반 잘라봐 응 초콜렛도 어떤 맛일까 봐요 음 음 가만있다 손이가 제일 맛있다고 하는 것만 하나 먹어봐요 우와 진짜 꾸덕꾸덕한 초콜렛이야 이 초코를 녹차에다가 하하하하 녹차초코네 응 초코나무 스키네 응 그러면 팥 먹어보자 팥이 팥이 맛있을 것 같다 의외로 그치 먼저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응 됐어 응 음 아니 멋은 이게 있는데 맛은 이게 있다니까 팥빙수 맛이다 팥빙수 맛이다 그치 팥빙수 색깔이더라고 응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그 뭐지 치크 크림 아빠 먼저 이리와 냄새도 찬물에 있지 너? 하하하하 무슨 말이야? 엄마를 몰라? 엄마를 모르는 말인지 몰라 응 뭘 거꾸로야 물도 위아래가 있지 찬물 응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건 진짜 슈클리맛이야 그래? 응 전면 마지막 나는 근데 홍차루를 안 좋아해 근데 그렇게 크로와산 같지가 않아서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옆으로 쑥 나오는데 어머 어머 써 써 써 많이 써? 응 되겠어 되겠어요 엄마 한번 먹어봐 엄마 먹어봐 응 맛있다 응 맛있어? 어른드님 맛은 달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백 소지했다 진짜 하하 그치 갈래 우리? 이거는 뭐야? 팥? 꼬다리 건배 짠 잘 짠 됐어 자 어머님 아버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씁쓸하게 엉덩이 내밀고 찍어야 하하하하 제 생일 파티에 와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브링크 파티 갑시다 응 다들 인사해주세요 빠이빠이 여러분 제 첫 번째 생일입니다 이건 몇 번째까지 있죠? 네번째 네번째 네번째까지 있어요 음력 생일 양력 생일 어머님 아버님하고 하는 생일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생일 나중에 난 앞으로 앞뒤로 해서 한 달씩 한대요 앞뒤로 보름씩 해가지고 한 달 채우고 수업을 풀고 다음날은 Ronnie 네번째 재룩 끝났습니다 그래서